청주 우암산 둘레길 완성이 순환도로 산책로 확장으로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명실상부 명품 둘레길로 전국에 내놓기 위해서는 이미 조성된 둘레길 동쪽 구간 정비와 명암저수지와의 연계 등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병관 기자입니다. 지난 2011년 조성된 청주 우암산 둘레길 동쪽 구간. 3.1 공원에서 향교와 용담동을 거쳐 국립청주 박물관까지 4km 가까운 숲길로 이어져 있습니다. 최근 서쪽 구간인 우암산 순환도로의 차로를 줄이고 산책로를 넓히기로 하면서 완전한 둘레길 완성이 가능해졌습니다. 지금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우암산 올라가는 걸 부담을 느껴서 걷는 길을 쭉 만들어놓으면 아마 상당히 많이 이용할 거다. 다만 순환도로 산책로 확장과 함께 동쪽 구간에 대한 정비도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명암저수지 인근 일부 구간은 여전히 도로 옆 인도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암산 둘레길은 서쪽은 도심 경관, 동쪽은 명암저수지와의 연계에 무게를 뒀습니다. 명암저수지와의 연관성이 되고 그 위로는 명암약수터와의 연결고리가 되기 때문에 명암저수지의 활성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청주시는 오는 2023년까지 우암산 순환도로 산책로 확장을 끝내기로 하고 최근 기본 설계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주변에 공원과 전망대 등도 조성돼 투입될 예산이 100억 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둘레길 동쪽 구간 정비는 또 다른 사업으로 진행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많은 논란 끝에 우암산 순환도로 산책로 확장이 결정됐는데요. 우암산 명품 둘레길 조성이라는 사업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 우암산 전체를 아우르는 그림을 고민해 볼 시점입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